랜덤 동영상 찍고 챕해드릴게요 우와 크다 배터리를 들이풀리는게 이상한데요 솜을 대서 방금 자전거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보는거 같았어요 뭔가 느낌이 크다 크다 와 크다 이거 7키로짜린데요 형님 오늘 제일 큰데요 우와 제일 크다 오늘 우와 이쁘다 사장님 방금 그 방금 그 길풍 돌풍과 같은 그 엄청난 스피드의 발차기는 엄청난 발차기 선시였습니다 대사장님 발차기 선시가 끝내줬습니다 대사칭 손 다치세요 일부러 아래 위에 트레블를 쟀어요 이렇게 반격이 들어오는데요 반격 들어오니까 손 가까이 하면 안돼요 네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짐승인데요 짐승 이빨에도 다만 짐승인데요 짐승 최대한 최대한 같은데 네 이거 봐봐 네발 달린 짐승인데요 하나 둘 셋 네네 개 네 트레블를 잘 안빠져요 됐어요 예스 와 크다 진짜 크다 형님 이거 한번 들어봐요 네? 들어봐봐요 사진 찍죠 네 여기 바닷물이 씻어요 맨손으로 들어서 한번 찍고 아니 괜찮아요 자 이렇게 앞으로 한 낚싯대로 자 이렇게 앞으로 한 낚싯대로 으아 됐죠? 잠깐만요 땡겨 감사합니다